자, 그래서 성모 50, 단어 이거 이 아니에요? 어? 이 아니에요, 이 반? 어, 이 저 지방 아, 지방이야? 네 아직도 지방이야? 네 무강렬히 기다려주시고요 자, 시작! 네 Pay a fine Pay a fine Pay a fine 오케이, 그럼 Pay는 무슨 뜻일까? Pay요? 응 Pay는 지불하다 지불하다, fine은? 벌금 벌금, 근데 얘가 How are you? I'm fine 할 때도 봤을 텐데 네 그래서 좋다 좋다 아, 좋은 I fine he ain't fine I'm fine 이니까 어떤 시겠지 OK 이렇게LAN에 Workers 어, 그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FROM DIFFERENT 는 무슨시예요? DIFFERENT는 음 음 디프런트 프롬이 이런 뜻이라며 네 그렇죠? 그럼 디프런트의 뜻이 뭐겠어요? 어찌? 디프런트의 뜻이 뭐겠냐고요 디프런트요? 와는 아니에요? 어? 와는 아 그래? 다른이에요 다른입니다 다른 아 다른 디프런트가 다른입니다 아 네 디프런트 무슨 시예요? 다르니까 어찌? 어떤 책? 아 다른 책 어떤 시죠 어떤 시 아 네 그럼 얘가 다르니까 얘를 다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디프런트 프롬 프롬이 뭐뭐와는 네 뭐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여덟했어? 그 띵 띵 띵 이제 시에요 차박 씨요 지금은 TAка가 들어있는 형태죠? 네 만약에 DOZ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거죠? 뭐죠? 아, should Should 무슨 시예요? Should 양념 씨죠 양념 씨죠 네, 그럼 뒤에 이런 의미를 가진 말들이 오는데 이런 말들은 무슨 시하고 하다 하다 씨와 비이동사가 있죠 네 계속해서 엑사이 엑사이티드 엑사이티드 엑사이티드, 무슨 시예요? 어떤 시와 어떤 시와 또? 어찌씨 어찌씨도 돼? 네 어떤 신 난 사람 어떤 흥분한 사람 어떤 시 어찌씨는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엑사이티드 윌 윌 윌 윌 윌 뭐 특이한다고 그랬어요 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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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뭐겠습니까 이것도? 남? 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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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에요? 하다시죠 하다시죠 나 나 고 고 고 어 민철아 오늘 도강하기로 했는데 어 빨리와 어 뭐라구요? 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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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에요? 이름 시죠 네 플러 귀..더.. 러시..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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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얼풀 무슨 시에요? 어떤..어 씨..어 씨.. 이 뜻을 가지고 다른 말을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무슨 씨인지 금방 알 텐데. 어떤 사람? 아 조심스러운 사람. 무슨 씨? 어떤 씨요? 음 조심한다는 뭐겠어? 조심하다. 하다 씨요. 아니 조심하다. 애를 가지고 조심하다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겠어? Be careful. Be careful 하면 되겠죠. 네. Be careful. 인 더.. 그 서브.. 서브.. 인 더 서브.. 인 더 서브.. 서브? 아직.. 모르겠어. 안녕. 여보.. 제가 모르겠고.. 모르겠고.. 여보.. Be going to.. Be going to.. 오케이, 비고잉턴은 몇 가지 뜻이 있다? 두 가지요? 뭐하고 뭐? 뭐 가는 중이다 할 예정이다? 오케이, 그래서 어떨 때 가는 중이다예요? 어떨 때 가는 중입니까? 뒤에 이런 거, 무슨 C? 어, 이름 C? 그럼 어떤 것이잖아, 이름 치면 네 그럼 어떤 것에게 가는 중이다 네 그럼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 가 돼요? 비고잉투 뒤에 무슨 C 올 때 어떤? 아, 어떤 C가 옵니까? 잇, 이런 식으로 아, 먹다 무슨 C? 하다 C요 그러면 비고잉투 잇, 하면 무슨 뜻이에요? 먹을 예정이다 그렇습니까? 네 뒤에 무슨 C가 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네 거기에서 S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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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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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vel 쥬노 좀 이따 시험쳐 좀 이따 시험치라고 Travel 저쪽에 시험지 갖다 놓고 Trav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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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Kor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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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a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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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접속사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더라 앞에 접속사를 한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오면 뭐뭐하기 때문에 그냥 when도 접속사인데 그러면 뭐 뒤에 붙여주면서 다짜 떼고 때문에고 when은 다짜 떼고 뭐뭐할 때고 그럼 어 어 뭐였고 뭐였고 싱가포르 나라 이름이고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무슨 시죠? 이름 치죠? 당연히 이름 치죠 어떤 나라 이름인데 뭐겠어 고민이 됩니까? 뭐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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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for or for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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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테스트 몇 점 테스트 90 아 두 번 쳤는데 한 개는 88 아 88이고 두 번째는 96점 근데 여섯 개 모르네요 지금 뭐 몰랐죠? 어 그 규칙이랑 음 또 그 그 그 밖에 다른 것 그쵸? 네 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공부 좀 더 하고 시험 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?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부 좀 더 하고 시험 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